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포머너 EX북싱 소속 25세, 신장 178cm, 체중 63.4kg,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서자윤! 홍포머너 EX북싱 소속 24세, 신장 168cm, 체중 61.9kg, 마찬가지로 이번에 프로에 데뷔하는 김원순! ye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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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vale, eh? , ii- ii- ii. iii- ii- ii- io-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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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o,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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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Yes, no.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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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 good, good! Oh, so beautiful... Just créegen to try and flow. What好, so beautiful... Oh, so beautiful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달려 야 자유 밀키 훔쳐 갈게 밀키 가자 파이팅 라운드 2 파이팅 파이팅 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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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야 이동 밀키 밀키 사유 이동 밀키 사유 사유 모자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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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 밀키 다이안 파이팅 하유 2,5,5 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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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 아 아 아 너 목 아 여러분 어떻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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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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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말고 해! 왔다 와! 더 달려! 나이스! 나이스! 이동반대! 아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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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반대!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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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유! 나이스! 나이스! 일단 cocaine 라운드 2위 사이하고 오세요 시대가 안 해도 안 돼 사이하고 오세요 사이하고 오세요 선수 원다이 화이팅 이동, 이동, 이동. 서장현, 서장현, 서장현 연결. 우옥 기어 나이 아니다 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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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 렌다 이동 탑타이 터크 잡았다 딱 잡았다 탑탑 타깝 탑탑 렌다 렌다 탑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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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다 렌다 탑탑 아버려다 화이팅! 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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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대시다! 우위대시다! 흔들어! 흔들어! 찬찬다! 찬찬! 찬찬! 화이팅! 요리는 우위대는 반찬 시간! 멀리오! 패키 우위대 팀 interior 사이사! 저 1만 원! 저 1만 원! 4라운드 15초만에 홍코너 서차유호 선수가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상장 소속 EX복싱 성명 서자유 위 선수는 2023년 11월 18일 서울시의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슈퍼라이트급 4라운드 경기에서 무수한 기량으로 김은수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사당법인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피도 맞으시죠?